일본에서 만화 그리고 드라마로도 나왔었던 아이에머 히어로는 포스터에 붙어 이미 많은 상들을 수여했다고 광고하며 관객들 특히나 좀비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구미가 당길 법한 영화인데요 진짜 무지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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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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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합니다 그래도 잔인한 거 이외에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아이에머 히어로 후기는 다양한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보실 거라면 여기서 재생을 멈추시고 나중에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영화는 유명한 만화작가의 어시스턴트이자 15년 전에 만화 신인상을 탔으나 대작은 하나도 못 터뜨려서 여자친구 집에 눌러사는 만화가 히데오가 어시스턴트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히데오의 현재 상황은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소위 말하는 대박 만화를 못 터뜨려서 여자친구는 물론이고 출판사에서도 상당히 외면받는 처지로 살아가는 자존감은 저 바닥에 있는 인물인데요 자존감은 둘째치고 눈치도 상당히 없는 편이라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찌질이라는 캐릭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필 총기 수집을 하는 취미까지 있어서 여자친구의 눈에는 늘 살갑지 못한 시선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런 히데오의 모습에 지친 여자친구가 히데오를 집 밖으로 쫓아내는데요 이러는 와중에도 총이랑 총기 소유 자격증 꼭 챙겨서 나옵니다 그리고 히데오는 밖에서 밤을 새고 어시스턴트 작업을 하러 출근을 하는데요 뉴스에서는 감기로 추정되는 병에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때 히데오는 갑자기 걸려온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에 히데오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빵을 사들고 집을 가게 되는데 분명 안에는 휴대전화 벨소리는 들리지만 여자친구는 반응을 안합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본 여자친구는 이미 좀비가 되어서 히데오에게 달려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비화가 되어버린 히데오의 여자친구부터 점점 일반적인 좀비 영화처럼 세상의 대부분이 좀비화가 되어가는 상황에 닥친 히데오에게 남은 건 자신과 우연히 함께 좀비들로부터 도망가는 와중에 함께 택시를 탄 여고생 히로미와 자신의 총 그리고 총알 뿐인데요 하필 딱 한 명 정상인인 히로미마저 특정 좀비 혹은 아이에머 히어로 속 표현으로는 조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히로미의 조큰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둘은 여정을 계속하게 되는데 조큰 바이러스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후지산을 가야 한다는 인터넷 속 댓글을 보고 후지산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후지산 주변의 쇼핑몰 옥상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합류를 하게 되어서 며칠간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식량이 한정되어 있고 아래에는 좀비들이 드글드글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협력과는 먼 이기주의의 지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산행에서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기주의 보다는 조금 다른 프레임으로 내가 이 공간에 1인자이다라는 걸 확고히 하기 위한 이기주의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쇼핑몰 옥상 속 사람들의 알력 다툼이 시작되자 피해를 받기 시작한 건 바로 히데오와 히로시였는데요 특히나 히데오는 자기가 끔찍이 아끼던 총도 뺏겨가면서 쇼핑몰 옥상 세력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잠시나마 쇼핑몰 옥상에서 평화를 갖고 있던 히데오는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쇼핑몰 아래에 가득한 좀비들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온갖 구박을 받고 다니는 회사원은 좀비가 되어서도 전화를 받고 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부터 쇼핑을 하다 죽은 여자는 쇼핑을 하려고 가게에 계속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영화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등장한 히데오의 여자친구는 좀비와가 되고 나서 히데오를 공격하며 히데오의 무능력함을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고로 지능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좀비들이지만 좀비가 되기 전 마음에 품고 있던 부정적인 감정이나 혹은 집착 등이 좀비가 되고 나서 밖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비들의 반복적인 욕망 혹은 소망의 드러남은 제가 일본인이었다면 조금 더 느껴지는 바가 많았겠지만 정통 한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반투명 유리가 제 이해를 가리고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그 심리나 의도를 이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좀비들이 소개가 되고 본격적으로 히데오와 옥상 무리들은 좀비와 싸우게 되는데 후반부인 이때부터는 거의 화면이 피파티입니다 네 그냥 피가 사방팔방에서 터지고 장기도 사방팔방에서 터지고 머리도 터지고 배에서는 장기가 흘러나오고 뼈가 짓눌리고 아무튼 온갖 잔인한 거는 다 나옵니다 사실 이 후반부 전까지는 그래도 견딜만한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고 28주급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확신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올해 작년 재작년까지 본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잔인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스릴러물들처럼 뭔가 음향이나 연출들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옥죄어오는 형태의 잔인함이 아니라 그냥 징그럽고 잔인한 장면을 너무 대놓고 드러내는 형식의 잔인함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영화관을 나가시면서 좀 너무 심하게 징그럽다 이거 청소년불가 맞지? 등에 너무 잔인했다는 평이 전반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점에 동의하는 바이고 부산행이나 서울역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시작이나 원인 등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영화에서 제시해주는 답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워제트와 같은 바이러스를 치료한다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그렇다고 부산행처럼 부성애와 같은 부분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찌질하고 겁먹기만 하고 약자였던 히데오라는 인간이 좀비와의 사투를 겪으면서 용기있는 사람이 되었다 정도가 영화의 외면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아이에머 히어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고로제 결론은 잔인한 걸 좋아하시면 킬링타임용으로 보시기에 아주 알맞은 것 같고요 절대로 뭔가 따뜻한 느낌 혹은 영감을 받는 느낌 등은 기대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아이에머 히어로 후기 겸 느낌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꼭 한 번씩 누르고 가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뷰맨이었습니다 뷰맨이었습니다 뷰맨이었습니다